트윙클 채빈 안녕하세요. 전 네이처에서 병아리를 맞고 있는 트윙클 채빈입니다. 졸리다, 피곤하다, 아프다 머리 색깔, 털털함, 성격입니다. 샘 스미스님의 Unholy 전지현님으로 태어나고 싶어요. 너무 예쁘고 키도 크시고 다재다능하시니까요. 얼굴 리프팅해주는 홈케어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요즘 맨날 맨날 해가지고 비대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 저는 유연성이 안 좋아서 귓볼에 좀 유연성이 있거든요. 귓볼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떨어져 있어요. 제 생각엔 오로라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예쁘고 얼굴이 뾰족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. 로하 댄스 파트 중에서 호호호호 할 때 반쪽씩 올라가는 눈썹을 담고 싶어요. 저희 림보는 안무도 특이하고 노래도 특이하니까 중독성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만관부 onesie 바이든지